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다시한번 견장에다 큐브를 돌려볼게요 이놈의 견장은 큐브가 옵션이 안떠어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뵙수 두개 감사하구요 너무 짜증나서 미치겠네요 덱스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와아 갑니다 가자 나와줄거야 백스 27% 이거 견작이에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잡옵션이 많이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잡옵션이 추가가 됐나봐요 이렇게 안쉬웠는데 추가시켰나봐 넥슨이 럭 21% 명중치 9% 젠장 아아 넥슨 21% 하아 뭘 스톱이야 원래 21% 돌렸구만 30만원쓰고 나보고 사장하라구요 그건 뭔 개념이냐 흐흐흐 흐흐흐 와아 진짜 졸라 안뜬다 흐흐흐 심각하다 야아 우리 갱이허출연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힘 21%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어어어어어어 아하 미친 애이네요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따라다니지 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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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호바야 진짜 장난치나 일단은 3% 올리긴 했습니다 일단은 수공을 3%를 올리긴 했는데 3%를 올릴 3% 일단은 녹화를 종료하구요 네에